네 교수님 소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 파인트 코리아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파인트 코리아는 생문회성 소재 전문 제조 기업입니다 현재 국내 의료기기 제조 업체들의 니즈에 맞는 이런 의료용 생문회성 복합 소재를 판매를 진행을 하고 있구요 예를 들어 스탠트 같은 경우에 분해가 되지 않는 이런 금속 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치료가 되고 나서는 이 남아있는 문제로 다양한 부작용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수요기업에서는 이를 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치료가 되고 나서는 분해되어 없어지는 이런 소재로 대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스탠트뿐만 아니라 체내 지혈용품 쪽에도 같은 니즈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구요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염증과 같은 뭐 곤류압을 방해한다든지 다양한 부작용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이런 의료기기들의 제조에 필요한 물성과 기능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금 단일 생문회성 소재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맞춤 복합 소재가 필요로 한대요 기존의 이 소재를 고온에서 녹여서 배합하는 방식의 이런 복합 소재 제조 공정은 생문회성 소재에는 좀 적합하지 않습니다 생문회성 소재는 열에 노출이 되면 될수록 분해가 일어나서 물성이 하락하기 때문인데요 빨대나 멀칭 필름과 같은 이런 산업용 분야에서는 이런 다양한 첨가제를 활용을 해서 극복을 하고 있지만 생체에 사용되는 이런 의료용 분야는 이 첨가제들이 독성이 있기 때문에 적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인트 코리아에서는 다음 기술들을 통해서 첨가제를 활용하지 않고도 수요기업에게 맞춤 소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온 졸개를 생문회성 복합 소재 제조 기술입니다 저온에서 소재들을 배합을 하기 때문에 소재 고위의 물성을 유지를 하면서 다른 물성들을 보강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기존 공정에서는 할 수가 없었던 녹는 점인 차이가 나는 다양한 소재의 배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올리고모 제조 기술입니다 이 올리고모는 복합 소재에 적용하게 되면 플라스틱 사이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재에 대해서 연성을 부과를 하고 분해도를 가속화시키며 가공 온도를 낮추는 다양한 기능성을 가집니다 저희는 이런 기술을 통해서 지금 수요기업에게 맞춤 소재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처음으로 스탠트 제조 회사인 CG바이오와 구매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소재 사업화를 시작을 했었고요 현재는 다양한 의료기기 제조 업체들의 니즈를 충족을 하면서 거래처를 다각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맞춤 소재 제조 기술은 앞으로 적용 분야가 무궁무진하고요 특히 필러 업계 쪽에서는 지금 히알루론산 필러에서 PLA 필러로 바뀌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 소재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투자 유치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는 소재 기술을 가지고 체중 제품 개발을 두 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용해성 마이크로 니들입니다 현재 용해성 마이크로 니들은 히알루론산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소재적인 물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강도가 약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늘이 피부에 침투하게 되면 바늘이 꺾이거나 부러지는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소재 제조 기술로 강도가 개선된 마이크로 니들을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대학에서 또 이전받은 기술은 니들 패치에서 니들이 분리되는 이런 기술이고요 이런 기술이 왜 필요하냐면 구강과 같은 이런 접착이 힘든 부위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팬텀 모델을 통해서 분리가 잘 되는 것까지 지금 확인을 한 상태고요 이런 또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사업화까지 좀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전에는 화장품을 출시를 해서 미리 좀 매출을 확보를 하고자 하고요 지금 천연 국내의 천연 화장품 브랜드인 라포엘과 협업을 해서 중국 시장과 동남아 시장을 타겟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장품 니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상실험까지 마쳐서 지금 안정성 평가와 기능성 평가를 마친 상태입니다 기존 앰플 대비 2배 정도 더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체내 지혈용품 중에 하나인 뼈 지혈제인데요 외과 수술 시 뼈에 출혈이 일어나는 걸 막는 의료기기입니다 현재도 이 폴록사머라는 분해되는 소재로 이렇게 뼈 지혈제가 나오고는 있는데 마찬가지로 고온 공정에서 이런 폴록사머들을 배합을 하기 때문에 물성이 하락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혈 효과가 좀 불충분한다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많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분해가 안 되는 본학수를 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파인트코리아에서는 지금 저희 좋은 공정을 통해서 물성이 개선된 이런 폴록사머 기반의 뼈 지혈제 시제품을 지금 만든 상태고요 성능 평가와 지금 생체 적합성 평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동정업계 상장사들을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요 보여주는 회사들은 자체적인 생분해성 소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의료기기 사업화를 통해 상장을 이룬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초반에 매출이 없는 좀 일반적인 바이오 기업과는 다르게 이 소재 매출을 통해서 단기적인 매출을 확보를 하고 안정적인 구조를 갖춰서 추후에 의료기기 사업화를 이룬 이런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파인트코리아 역시 PLLA 기반의 이런 올리고무 복합 소재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이런 제품들을 통해 상장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현재 생분해성 소재와 이런 뼈 지혈제 같은 경우에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이기 때문에 국산화를 우선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고요 마이크로 니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좀 관심이 높은 품목이기 때문에 수출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까 전남대학교 기계공학과와 조선대학교 치과병원, 아주대학교 병원과 서울 아산병원과 좀 협업을 해서 지금 연구개발 사업화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소재 판매를 통해서 B2B 사업을 또 계속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이런 제품 판매를 통해서 B2C 사업을 좀 병행할 생각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상장을 당연히 이렇게 목표로 하고 있지만 중간에 인수합병을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런 생분해성 소재 제조업체가 귀하다 보니까 바이오 상장사나 상장을 준비한 업체에서 좀 인수합병 제한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메타바이오 매드에서 생분해성 소재 락타이드 제조업체인 큐어바이캠이 인수되는 사례도 있었고요 저희는 그래서 그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이 중기청 과제들을 통해서 이런 소재 사업화를 추진을 했고 또 마이크로이드들에 대한 좀 사전 연구가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팀은 이제 앞으로 이런 최종 제품 개발을 위해서 관련 전문 인력들을 지금 영입을 한 상태고요 김동근 기술이사님은 이제 스탠트뿐만 아니라 이런 생체 흡수성 뼈지열지나 마이크로이드들 제품과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영입을 한 전문 인력입니다 허가와 인증 같은 경우에는 박준규 기술고무님의 자문을 받아서 앞으로 사업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지금 전라남도 장성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전라남도와 업무 협약을 통해서 생분해성 복합소재 공장을 유치를 했습니다 추후에는 뼈지열제와 마이크로이드들은 지금 강주 강역시의 이런 지원을 통해서 지금 첨단 3주구에 있는 마이크로 로봇 실증센터 GMP 공장에 입주하기로 했고요 업무 협약을 지금 강주 강역시랑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중진공 사업 쪽에 좀 성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중진공에서 직접 투자하기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요 4월 30일에 마지막으로 투자 심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또 제주도에서 이런 청정바이오 사업에 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저희 쪽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안내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